다음 분 모셔보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디서 오신 누구신지 직접 소개를 좀 해주세요 저는 충주에서 온 이석자입니다 네 충주에서 온 이석자님 이쪽으로 조금 더 이석자님은 충주에서 이거 민요를 하신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코로나까지 넣어서 한 7, 8년 7, 8년 오래됐네요 많이 하셨네요 그러면 활동도 많이 하고 있나요 그냥 봉사 정도만 하고 있어요 봉사 그럼 이제 봉사도 많이 다니고 또 공연 많이 하시고 이렇게 해서 실력도 많이 쌓고 늘어서 또 강사로도 활동할 수 있고 이런 실력을 갖추셔야 되겠어요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뭐 그쪽에서 활동하고 계신 거는 뭐 어떤 거 주로 어떤 활동을 하고 계세요? 민요도 하고 택견 체조도 하고 택견도 보여주고 아 미모도 보여주고 아 그렇지 미모가 또 뛰어난 몸매도 보여주고 뛰어난 미모인데 많이 또 이렇게 봉사공연 가서 또 여러분들한테 즐거움도 주고 눈 호강 또 귀 호강 다 시켜드리는군요 음 그러면 저기 있다 장기자랑은 있다 하는 걸로 하고 오늘 가지고 나온 노래는 무슨 노래? 아 굉장히 이렇게 제가 되게 좋아하거든요 흥겹고 또 이렇게 일상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노래라서 제주도 민요의 너영 나영 가지고 왔습니다 아 네네 제주도 민요의 너영 나영 네 그러면 너영 나영 실력 발휘 마음껏 해주세요 네 들어보겠습니다 너영 나영 둘이 둥실러울고요 낮이나 지나 밤에 밤에 나 잠사랑이로 굿나 아침에 우는 새는 배가 고파 울고요 저녁에 우는 새는 이미 그리워 운다 너영 나영 둘이 둥실러울고요 낮이나 지나 밤에 밤에 나 잠사랑이로 굿나 백록담 올라갈 땐 누이 동생 하더니 알라산 올라갈 땐 신랑 각시가 되더라 너영 나영 둘이 둥실러울고요 낮이나 지나 밤에 밤에 나 잠사랑이로 굿나 무정 세워라 가지를 말하라 장가 못 간 노총각이 자꾸만 굿나 너영 나영 둘이 둥실러울고요 낮이나 지나 밤에 밤에 나 잠사랑이로 굿나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옷이 너무 멋지세요 잠자리 날개 같은 거 너무 멋있어요 또 충주라고 했잖아요 충주하면 충주의 자랑거리가 뭐가 있을까요 충주는 호반의 도실에서 물이 맑고 사면에 물이 많아요 많고 인심이 참 좋고 먹거리도 많고 먹거리도 많고 퇴직 후에 오시면 딱 좋다는 고장이래요 충주가 맞아요 거기 충주 거기 중앙탑 있는데 거기 너무 깨끗하고 너무 좋고 또 그쪽 충주 지역에는 서울에서 볼 수 없는 그런 좋은 식당 카페 이런 데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데가 서울에 있으면 얼마나 그런 데가 막 대박 날 것 같아 서울에는 그런 게 없더라고요 그런데 충주가 지방이라서 없을 것 같은데 더 많아요 더 멋진 데가 더 많더라고요 그래서 맞아요 나이 들면 나도 그런 데 가서 살아보고 싶어요 또 장기 자랑으로 뭘 보여주실 수 있으세요? 충주가 본 고장인 택견에서 뽑아온 동작들을 가지고 택견 체조를 만든 게 있어요 건강에 좋으니까 여러분들도 같이 따라해 보시면 좋겠어요 똑같이 안 하셔도 좋으니까 흉내만 내셔도 건강에 참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렇죠 택견이 충주 그쪽 지역 거예요 그러면 택견도 이 옷 입고 하시는 거예요? 이거? 택견은 남자분들이 입으시는 중우적삼이 정도복이고요 이거는 이제 좀 오늘을 위해서 좀 살랑살랑한 걸 좀 준비해 봤어요 너무 멋지세요 감사합니다 택견에도 좀 어울릴 것 같네요 괜찮아요 멋있어요 그러면 택견 충주 지역의 택견을 한번 구경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아 괴로움 사랑아 웃자라 눈빛 속에 서요 강풍기 돌돌 샛물이 흘려 흘려 이 밤을 봉으로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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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섯-ourdes 굳이 굳이 내 땅을 받았으니 누구를 걷게 내 땅을 받았으니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택견 너무 멋있었어요. 너무 잘하시네요. 그것도 운동이 많이 돼요. 아까 태극권처럼.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거를 해서 이렇게 몸매도 이쁘고 얼굴도 이쁘고 늙지도 않고 젊게. 그렇죠? 나이가 아직 젊죠? 네. 그러니까 아가씨 같아요. 감사합니다. 자 오늘 이렇게 참가하시면은 선물로 기념으로 가지고 계시는데 이걸로 장구 치실 때 이걸로 하셔요. 장구채예요. 기념으로 드리니까.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